자 그러면 오늘 증시 정리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저희 페이지 2 퇴근길 페이지 2 라이브를 늘 책임져주시는 증시 셔터맨 증시의 문을 닫고 오시는 분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안 떨어졌군요. 떨어질 듯 하다가 왜 난 떨어진 걸로 기억하고 있죠. 나만 떨어졌군요. 오늘 변동성은 좀 심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랬습니다. 그래요. 결국 코스피는 플러스 5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거의 뭐 그냥 비슷비슷했다. 네 오늘 장중에는 또 마이너스도 한번 갔었고 외국인이 오늘도 또 매도가 나왔어요. 꽤 오랜 기간 11일 연속 12일 연속 지금 매도거든요. 외국인이요? 네.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아 뭐 별 볼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수급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가 있고 현물은 팔았지만 선물을 사면서 좀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지수는 코스피가 5포인트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이제 1800억. 1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400억. 지금 아마 hts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간 내로 지금 거래가 지소미아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기관 수급이 장 맞췄을 때는 외국인이 2800억 순매도였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1800억으로 좀 줄었고요. 시간의 거래들 장 종가 후에 거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6시까지. 기관은 지금 오늘 2400억 순매수였는데 지금 현재는 900억 플러스로 잡히고 있네요. 수급이 좀 변화가 있고 내일 이것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시간 내일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죄송합니다.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제가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현재가 창에 장중 거래가 있고 시간에 거래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나 해주면 이제 호가 창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이제 3시 반에 마치니까 4시부터 6시까지 거래가 되는 거죠. 오후 6시까지. 그것도 이제 끝났군요. 네.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가 딱 들리고 아니나 다를까 검색을 해봤더니 하나투어, 모드투어,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4%, 5%씩 오늘 시간 내로 상승을 했고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시장 불안감은 좀 키웠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굉장히 어제나 그제나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이 선물은 또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니까 또 기관의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선물의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선물의 가격이 원래 이 정도 돼야 되는 가격보다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그 위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원래 100인데 105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이론가라는 게 있는데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은 지금 코스피 200보다 한 0.5포인트 비싸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 보니까 0.7포인트, 0.8포인트 이렇게 가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들은 그거 비싸진 선물을 팔고 그 대신에 현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싸진 선물을 팔고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현물을 산다고요? 왜냐하면 한 개의 포지션만 가져가면 위험을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 손실을 발생하겠죠. 그런데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놓으면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산 거에서 수익이 나겠죠. 현물 산 거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럼 뭘 얻냐. 그만큼의 가격 차이. 선물이라는 게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막 사서 101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1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갑자기 맨북 모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삼성전자 선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거래가 이렇게 산 사람 50만, 판 사람 50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선물은 뭐예요? 지금 이경제위원 시간을 좀 미뤄도 됩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2시간짜리.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투자로 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물이라는 것은 밧대기 거래로 처음에 하거든요. 배추. 선물은 프레젠트는 아니죠? 그렇죠. 퓨처. 기프트도 아니고. 이런 게 지금 등에 땀이 나는데. 퓨처는 미래에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추를 12월에 우리가 김장 많이 담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그건 알아요. 밧대기를 해서 미리 사놓고 나중에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를 예를 치면 삼성전자 선물을 산다는 거는 예를 들어 한 두 달 후에 삼성전자를 지금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달 후에 가격에 거래를 하는 거죠. 뭐하러?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삼성전자 주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누구한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든지 1년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 필요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걸로 해치를 하는 거죠. 미리 사는 걸로? 그렇죠. 그럼 1년 뒤에 선물을 지금 사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팔아? 선물 또 파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어려움인데 파생상품에. 내가 이 물건을 살 건데 이거 누가 팔지? 그건 또 반대편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선물은 롱이랑 숏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선물을 사는 것을 롱이라고 하고 반대 포지션을 갖는 것을 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은 둘 다 매수해요. 롱 포지션을 매수하는 것 숏 포지션을 매수하는 것. 이 두 개가 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물은 계속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사람을 사는 사람의 가격이 실지간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1년 후 혹은 6개월 후 이거는 그때 딱 맞춰서 팔고 싶은 사람이 우리 수많은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처럼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날짜에 맞게 팔려는 사람이나 그 날짜에 맞게 사려는 사람들이 가격이라는 게 제공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선물 외국인들이 이제 가져 놀기 좋은 시장이죠. 왜냐하면 사고 싶은 대로 호가가 제시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년 12월물을 사고 싶은 내년 9월물을 사고 싶은데 누가 아무도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유동성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래하는 거래량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러니까 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수많은 그 종목들을 다? 그렇죠. 그런데 개별 주식 선물은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요. 뭘 선물로 사요?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내년 9월에 예를 들면 2200선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잡고 긁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인 건데 선물은 36912. 우리가 3월 6월 9월은 트리플 데이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옵션은 한 달 한 달. 한 달마다 만기가 돌아오고. 그럼 그 종목은 끝나는 거예요. 선물은 3개월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변동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은 3월물이 있고 9월물이 있고 12월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동성이 커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3월물, 6월물, 9월물을 살 사람들은 다 이미 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죠. 지금 오늘 살 사람도 있고 내일 살 사람도 있는 거죠.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을? 그렇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사는 3월물과 일주일 있다 사는 3월물이 또 가격이 달라져요? 가격이 다르죠. 코스피 200이 올라가고. 그렇죠. 코스피 200이 올라가고 보면 그거 같이 올라가는 거죠. 코스피 200과 기초자산과 연동돼서 그 가격은 변동합니다. 여러분 자꾸 저를 욕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1번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나도 사실은 다 선물 얘기만 했지. 몰랐다. 이런 분들은 2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참 좋은데. 아, 1번이 압도적이네. 다 알고 있었어?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선물, 이 정도는 다 기본 알고 주식 거래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6번은 뭐야? 난리 났네요. 지금 채팅창 터져나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이 선물 가격을 높여놓으면 그걸 가지고 비싸진 선물을 팔고 싸진 현물을 사서 해증을 하는 그런 거래가 차익거래.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 매수들은 코스피 200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그러면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좋아지면서 최근 며칠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OECD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0%로 그러니까 기존에 2.1에서 또 0.1%포인트 낮췄다는 뉴스는 저희가 아침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걸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MW가 삼성 SDI랑 배터리 계약 4조 원대 했습니까? 네. 원래 이재용 부회장 차 뭔지 아시나요? BMW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i8. 물어보시는 순간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10대 들어왔는데 그중에 하나 사전 예약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원래는 보쉬랑 SDI랑 서로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서 합작사업을 하면서 BMW랑 관계를 맺은 건데 보쉬가 전기차 사업에 전기 2차전지에서 손을 떼버렸어요.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하고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SDI도 BMW랑 멀어질 수 있었는데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딜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4조 원 배터리 계약이 어제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삼성 SDI랑만 한 건 아니었고 중국의 CATL이라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배터리 공급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한 거예요. CATL은 작년까지 5조 규모였는데 이게 10조까지 늘어났고 SDI도 3조 8천 원 정도 해줬으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로 늘렸다라고 보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BMW가 2025년까지 전기차를 25종으로 늘린다라고 해요. 25종? 그렇게 많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디젤로는 안 되는 거죠. 디젤이 사기였다는 게 지금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아우디도 그렇고 지금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크린디젤을 밀고 있었는데 이게 아우디나 이런 애들이 다 걸리다 보니까 유럽의 연비 규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안 되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지금 코발트나 리튬 같은 소재들도 BMW가 직접 공급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하다 보니까 리튬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리튬 가격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거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가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원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연동해 주는 그런 업체들도 생겼고 BMW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원가 비중이 워낙 높죠? 그렇죠. 원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SDI는 사실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는데 나머지 전기차 소재 부품 업체들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기차 관련해서 BMW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SK바이오팜. 이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겼던 것 같은데 FDA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게 이게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신약 허가까지 지들이 다 했습니다. FDA가? 아니요. SK바이오팜이? SK에서. 지들이라고 해서 나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하게 했어요. 여기는? 아니면 나만 몰랐나 또? 그렇죠. 엄청 큰 블록버스터의 약은 아니고. 아, 이게요? 네. 블록버스터의. 뇌전증 치료제이긴 한데 이게 기존 치료가 약이 안 먹는 그런 환자한테 치료하는 난치성 환자 대상 약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곧 SK바이오팜이 상장 예정입니다. IPO. 아, 바이오팜이? 네. IPO를 전제로 해서 IPO를 하면 이거 FDA에서 허가를 해주겠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IPO를 전제로 했나 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의 새로운 신약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고 그랬거든요. 바이오랜드는 뭐 하는 회사예요? 어, 제약 쪽입니다. SK케미칼이랑 바이오랜드랑 이제 원료의약품, SK케미칼은 이제 제약 쪽. 그런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쪽이 가장 큰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또 사람들을 많이 또 몰리겠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다 실패 안 돼, 이래서 이제 많이들 떠났다가 되기도 하네, 이러면서 또 몰리실 수도 있겠네. 네. SK바이오팜의 뇌전증약, 이게 FDA 승인을 받아서 꽤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투자를 좀 했습니까?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21편. 그런데 오늘 그 뉴스가 오늘 컨텐츠 업종에서 가장 큰 뉴스였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급등 출발해서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랬대요, 또?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면 넷플릭스가 컨텐츠 3년 동안 21편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여기다 지분 투자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 여기 저 스튜디오 드래곤에? 네.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74% 중에 4.99%를 1년 이내에 넷플릭스가 매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권? CJ E&M이 팔면 자기네들이 사겠다라는 거죠. CJ E&M이 74%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 관계를 보니까 5%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2대 주주가 되게 되는데 오늘 뭐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증권사에서는 다 좋다고 난리였습니다. 이거 뭐 난리 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왜냐하면 여러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즈니 플러스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의 가장 큰 수혜다. 디즈니가 오픈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지금 북미 시장은 경쟁이 과열돼서 더 이상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아시아권에 진출할 건데 아시아에서 컨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쪽이 또 한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디즈니가 손을 벌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랑도 할 수 있고 디즈니랑도 할 수 있고 hbo랑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지분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아도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도를 찍는다는 건 싹 다 사들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적절치는 않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명과 거래할 때보다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기아차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BMW에도 납품하고 벤치에도 납품하고 GM에도 납품하면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현대차에만 납품을 80% 하다 보니까 현대차가 장사가 안 돼서 BMW에 납품하려고 하면 현대차가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난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80% 납품 비중을 하는 그 회사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매출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는 순간 경쟁력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라고 하면 넷플릭스랑 엄청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접촉하기보다는 제이콘텐트이라든지 다른 쪽에 먼저 선을 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하락을 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까? 혹시? 네.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는 뉴스 안 나왔었죠?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이거 이거 이거. 어제 뉴스 나오기 전에 올랐고 오늘 엄청 올랐다 빠졌고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요새는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특히 CJNM은 이런 걸로 한 번 걸렸거든요. 4년 전에. 아 그래요? 네. 실적 그게 사실 아 이게 뭐 다음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또 얘기가 좀 있군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 뭐 사건에 연루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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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었고 아 그 관행적인 거였죠. 관행적인 거. 아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로부터 3년간 21편 작품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대신 돈은 좀 많이 받았겠네요. 그죠? 이거는 그 내용은 그 금액은 비밀로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넷플릭스가. 이거 할 때 하는데 계약 금액은 1년 뒤에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받았겠죠. 자 지금 주가 관련해서는 주식 관련해서 오늘 뉴스들은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장이 어떨 것 같냐 지금 이후로 뭐 이런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 이건 뭐 사실 뭐 예측한다는 게 뭐 쉽지가 않고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 주는 아니면 뭐 한 연말까지 정도? 대략 그냥 개인적인 뭐 판단을 좀 여쭤본다면 저는 끝은 다 왔다라고 봐요. 거의 끝나간다. 왜냐하면 지금 msci 핑계를 대는데 msci 문제는 아닌 것 같고 msci 라고 한다 한들 26일 길어도 27일이면 끝납니다. 리밸런싱이. 그러면 더 이상 팔 게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빠지는 이유는 msci 때문에 판다. 그런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msci 끝나면 괜찮아질 거고 무역협상은 사실 된다고도 안 하지만 안 된다고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컨셉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2월 초. 12월 중순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홍콩의 인권과 관련된 것들. 그걸로 시진핑 주석의 목을 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 리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끝이 왔다는 얘기는 안 좋은 악재들은 나올 건 다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악재들은 다 나왔다. 다음 주 중순 정도 되면 msci도 이제 이벤트는 소멸되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 팔지 않고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무역협상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빠지고 나면 강세론자들이 또 저점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또 무역협상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실무진 사이에서는 될 것이다 라고 본다. 이런 뉴스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역협상의 노이즈 노이즈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저는 받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면 반등 나오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던 게 후속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조건부로 연기를 했고요.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한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이해를 일본이라 이해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렇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측의 발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면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개별 품목을 심사해서 한국의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보자면 일본의 태도 변화는 아직까지 크게 없었던 거로 보이는데 우리 청와대 발표는 지소미아는 일단 정지하는 거를 조금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뉴스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정확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좀 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속보는 대략 이 정도로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리츠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츠 관련된 전문가 분이 조금 확인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 박재영 차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입차 관세 중요하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혹시 돼가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 13일 날 13일 날 무역확잠법 232조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의 안보의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해서 유럽 우리나라 멕시코 이런 데 관세를 매기기로 되어 있는 시한이 11월 13일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9일 정도 8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결정을 안 하고 있다고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한이 넘겨가 어제 미국에서 폴리티코라는 언론에서 이것 때문에 시한이 이제 넘어가서 이걸로는 결정 못 할 거고 EU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무역조사를 개시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아니라 이건 결정 시한을 넘겨서 안 되고 대신 슈퍼 301조를 동원해서 슈퍼 301조? 대신 조사를 하겠다. 이 슈퍼 301조는요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대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닌데 차선까지는 갈 수 있는 조항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칼끝은 트럼프 대통령의 칼끝은 EU한테 가는 거거든요. 기존의 무역확장법은 걸리는 나라들이 몇몇 있었어요. EU 일본 멕시코 한국 이런 미국에 수축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거였습니다. EU와 일본이 관세를 두드려 맞고 우리는 안 맞고 멕시코와 우리는 안 맞고 왜냐하면 멕시코에도 기아차 공장이 있거든요. 기아차 공장에서 현대차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조금만 옮기면 미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멕시코가 관세를 맞아버리면 우리는 좀 문제가 생기죠. 그게 최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어제 그런 뉴스 있었죠. US MCA 예전에 나프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US랑 M이 멕시코고 C가 캐나다 나프타였는데 그거를 펠로시 하원의장이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게 뭐예요? 협의안 인준 못해주겠다 하원에서 그래서 올해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멕시코에 우리가 멕시코랑 우리나라랑 비관세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이유는 USMCA 이게 올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올해 한미 FTA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픽업트럭 내주고 기존에 승용차나 이런 거 비관세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해 했던 거 말 뒤집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좀 안 될 것이다. 관세를 안 맞을 것이다 라고 봤고 사실 이거는 유럽을 겨냥한 거였거든요. 지금 유럽한테 너희 보잉 문제들 이런 것들 걸고 넘어지고 프랑스한테 캘리포니아산 포도주는 너희가 관세 매기면서 프랑스 포도주는 우리가 비관세를 해주는데 왜 그러냐 트럼프가 트윗을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이게 무역 확장법이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유랑 미국이랑 1대1로 붙게 되는 거죠. 1대1로 붙게 되면 우리는 사실 독일 차랑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벤츠 BMW랑 현대 차랑 경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차에 관세가 많이 붙어버리면 어쨌든 반사 이익을 좀 얻겠죠. 그렇죠. 벤츠 E클래스 살 거 제네시스 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차가 훨씬 더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는 얻어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때린 다음에 그 다음은 일본이야 그 다음은 한국이야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한국은 북한이 약간 지켜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무역협상 다음의 카드는 북한의 핵이거든요. 북핵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 노벨상 내놔라.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아마 미사일을 쏴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 만약에 중동국가에서 그랬으면 아마 날개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게 나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어버리면 자기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크게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EU와 일본 자동차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공격에서 피해나가고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베스트죠. 그런데 지금 EU랑만 싸우게 된 것 같으니까 어쨌든 괜찮은 상황 나쁘지 않은 상황 이유만 막아도 어쨌든 안 막는 것보다 낫다. 그럼요.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제일 좋은 건 일본 막아주는 거고 그렇죠. 가격 도요다랑 어떻게 보면 제 경쟁이니까 경쟁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지영 차장님은 이 정도로 또 불금 또 보내셔야 되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경자 위원님 만나서 리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이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과 함께 2019 겨울 아카데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초급반 중급반 오프라인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고급반 아마 몇 분 정도 남아 계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역시 또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쯤 가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들 여러분을 과연 잘 보장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가입한 보험 몇 개인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정말 제대로 된 나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보험 가입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가입해달라고 졸라서 했던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쯤 내 보험에 대한 중간 점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리모델링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인슈업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인슈업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그 리츠 관련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또 리츠에 관해서도 꽤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경자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경자 의원님 예전에 저희 회사에 계셔서 잘 알고 있어요. 리츠는 어떻게 좀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고 싶은 거 2위가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애들도 꿈입니다. 요즘에 거기에 그쪽 금융 상품이 그런 것과 결합돼서 리츠에 관심이 좀 많이 지금 NH 리츠가 막 엄청 경쟁률이 해가지고 1억 1억 하면 600만 원 치인가? 지금 NH 프라임 리츠가 경쟁률이 318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넣으면 600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냐하면 롯데리츠가 대박 치고 나서 그래서 야 이거 되나 보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리츠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구조나 이런 건 아는데 뒤에 그런 건 이경제위원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분 오시면 이런 거 한다는 거 알고 그러면 저는 뉴욕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이고 상가투자고 거기에서 이제 몇 퍼센트 나오고 운용비용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건데 지금 위워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손정희 회장님께서 3억엔 손정희 회장보다 더 걱정되는 게 말이죠. 우리 박지영 차장님 콧물입니다. 이게 제가 저는 그냥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화면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이게 콧물이 아니고요. 이게 콧물이 이게 오늘 저번 이번 주 화요일 날 김프로님도 콧물 닦아줘야겠다고 그러셨는데 콧밑에 뭐가 났어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셨구나. 연고? 연고가 아니고 테이프 테이프를 붙인 건데 그래서 반짝거렸군요. 콧물은 아니었답니다. 자꾸 손이 가고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붙인 건데 아까 좀 약간 저희가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억 넣으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답니다. 60만 원이에요? 600이 아니고 600이 아니고 60만 원 그 정도로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모주가 의미가 없다는 이렇게 되면 100억씩 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맛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넣고 싶다고 해서 공모주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별론데 일단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은행금리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상가 투자 관련돼서 제 동기가 상가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상가 투자하면 딱 그 상가 가격이 월세 그러니까 연수익률 4%에 맞춰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1억에 4%면 400만 원이잖아요. 월세가 그러면 30 몇 만 원 나오고 그 수준으로 부정사에서 딱 다 맞춰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상가 그런데 상가는 사실 그렇죠. 전문분이 아니면 그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제 갈까요? 가세요. 이제 이경재 위원님 계신데 왜 굳이 우리 박진영 사장님이 저 오늘 와이프랑 떡볶이 먹기로 했는데 떡볶이 사서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맛있는 떡볶이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